이걸 살짝 응용해서 레이싱 경기 도중에 타이어를 한번 갈고 다시 한번 출발할게요. 이게 무슨 얘기죠? 운전을 하다가 타이어를 간다고요. 한번 보겠습니다. 황resse프다. 멈췄어요. 오, 네. 정말 대단합니다. 봐도 봐도 재밌다. 하나 새로운 거 또 개발해. 이어설 때도 전혀 보여주지 않는 개인기인데요. 항상 시간이 걸리네요. 이거는 이 시간만 돼야 우리도 볼 수 있는 개인기. 이번 주에는 아폴로 13호가 출발하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폴로 13호가 출발하는 모습. 그 장면을 모르는데, 우리가. 나도 모르는데. 벨트 맨. 벨트 맨는데요. 음악도 딱 준비를 했네요. 아폴로 13호가 출발하는 장면. 아폴로 13호가 출발하는 장면. 아폴로 13호가 출발하는 장면. 모르는게. 아폴로 13호가 출발하는 장면. 아폴로 13호가 출발하네요. 아폴로 13호가 출발하는 장면. 대단하다. 과연 이번 주에는 갈 수 있을지.